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기관을 꼽는다면 뭘까요?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인체의 기능도 정지되게 되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심장의 기능은 혈액을 펌핑하여 전신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공급할 때 적절한 압력도 중요한데요. 이 혈압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몸이 손상되지 않고 원활하게 혈액이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과도한 압력 때문에 미세한 혈관과 조직이 손상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확장기 80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단계는 수축기 120에서 140, 확장기 80에서 90 정도고요. 1기 고혈압은 수축기 140에서 160, 확장기 80에서 90, 2기 고혈압은 수축기 160 이상, 확장기 100 이상입니다.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고혈압 전단계에다 주의하라고 하시면 혈압을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영양제입니다. 혈압이 좋은 식단으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대쉬 식단이죠.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된 식단입니다. 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야채 채소, 그리고 통곡류죠. 저지방 유제품, 육고기, 생선은 적당히 조금씩 드시면 되겠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청가단과 나트륨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대쉬로 바꾸기만 하셔도 수축기 혈압은 10일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확장기 혈압은 6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대쉬 식단과 유사한 지중해식 식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압에 좋은 운동입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운동의 종류를 조금 더 달리하셔야겠죠. 혈압 관리가 목표라면 고중량 운동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는 피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심박수는 100에서 120회, 최대 맥박수의 50에서 70% 정도로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빠르게 걷기, 아니면 가벼운 조깅, 수영이나 사이클링 등이 권장되죠. 미 스포츠 유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뭐냐면 주 150분 이상 운동하라라는 것인데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이 가이드의 2배 정도는 해주시는 게 꾸준히 운동만 하셔도 혈압이 5에서 7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낮아집니다. 물론 살이 빠지게 되면서 그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기만 해도 살이 빠져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살을 10kg 이상 빼서 본인의 원래 체중의 10% 이상 빼셔서 혈압을 10에서 20 정도 낮추는 경우입니다. 체격이 슬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압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마코디. 이 오마코디는 오메가3, 마그네슘, 코큐텐, 비타민D 이 네 가지 영양소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물성을 좋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뜨리게 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심장협회에서는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 주 2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식단에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에는 오메가3 보충제로 하루에 1000ml 이상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오마코지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을 포함하여서 신체에 많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이죠. 혈관 벽을 둘러싸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2건의 임상시험을 검토한 리뷰 논문에서는 하루에 마그네슘 450ml씩 8주간 복용한 경우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오마코지 세 번째 코엔자인 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세포와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작위 이중맹검 시험 12건을 분석한 메타 연구 논문에서 하루에 100ml씩 12주간 코큐텐을 복용하게 했더니 혈압의 크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에서 200ml 정도고요. 40대부터는 코엔자 큐텐 보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꼭 보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혈압양양제 오마코지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비타민 D는 혈압의 상승인자인 렌인가 안디온텐신2의 상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혈관 탄력성을 유지시키며 피로심하다 혈관 확장인자인 프로스타사이클레인을 분비시켜서 혈압을 건강한 정상 범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10%씩 증가시킬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률은 무려 8%씩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 식단 운동 영양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혈압양 먹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혈압이 경계선이 있는 분들 혈압이 완전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어서 혈압약을 끊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심한 고혈압 단계에 이르시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혈압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영양제 효과를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병원 진료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고요. 식단 운동 영양제는 보조적인 목적이므로 너무 맹신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